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영입니다. 자, 완자 물리학원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완자가 새로 개정이 됐어요. 새로 개정이 되어서 이전 강자가 이제 곧 내려갈 거고요. 현재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강의가 새로운 교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일단 먼저 저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는지 오리엔테이션만 딱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봐뒀으면 좋겠어요.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할까요? 네, 사진 잘 나왔네요. 저랑 조금 다른가요? 항상 이 프로필 사진이랑 선생님의 실제 모습이 약간씩 달라서 양해 바랍니다. 네, 포토샵이 좀 들어갔어요. 자, 저는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게 여기서 만나게 됐겠죠. 네, 온라인,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7년 차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운영하는 러셀 학원, 오프라인 학원이죠. 러셀 학원, 되게 많아요. 대치동에도 있고 분당, 강남, 목동, 중계, 평촌, 영통, 그리고 러셀코어라고 해서 이제 지방 쪽에도 학원들이 한 7개 학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 제가 물리학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전체 이 러셀 학원 전체에서 수능 물리학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에서도 미래탐구 학원이나 예섬 학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물리공부를 할 때 믿고 따나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지만 간단하게 최근 입시의 이슈에 대한 것, 특히 과탐과 관련된 것, 변화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리 한번 하고 과학탐구 선택 가이드, 지금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이제 내신 때문에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 과목 두 개를 선택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물리학 1의 특징도 한번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내신이든 수능이든 만점 학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완자 강의 자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내신 만점을 맞기 위해서 사실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 완자책을 많이 볼 텐데 시기별 학습법에 대한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입시 이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2024학년도 이제 2023년에 이제 말에 실시가 되는 게 2024 수능 입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의를 올라간다면 이제 2025 이제 입시를 보게 될 텐데 최근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2024 대입을 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2024 대입 정시하고 수시 비율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8개 대학의 평균을 좀 내봤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수시가 한 60% 정도 되고 정시가 한 40% 정도 돼요. 지금 8개 대학 평균은 수시가 58%, 정시가 41.4% 정도로 되고요. 15개 대학까지도 한번 해봤었는데 여기 넣지는 못했지만 15개 대학 하니까 한 42%까지 정시가 가더라고요. 즉 정시 비중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40% 초반대지 아마도 여러분 때까지도 한 40% 초반대를 유지할 것 같아. 아직까지는 40% 정도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요. 이 수시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학교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완자 강의도 그 내신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물론 수능의 개념도 충분히 다루지만 기본적인 포커스는 내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정시로 가게 되면 이제 수능 위주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재수생들이 좀 강세를 보이죠. 1년 더 공부하기 때문에. 내신은 수정할 수 없지만 재수를 하면서 수능 성적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1년 더 공부한 재수생들이 약간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두 개의 문이 다 열려있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 당연하겠죠. 이 수시에 현재는 수시 쪽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과 성적이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선택의 폭이 넓단 말이야. 수시도 해보고 정시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발전 가능성이 좀 어느 쪽으로 발전이 더 될지 수능에서 더 두각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재 모르기 때문에 현재에 좀 충실하게 산다라고 하면 내신 성적 위주로 공부를 하되 수능의 개념을 고2 때에 잘 다듬어 놓을 수 있도록 다지도록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이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과탐이 일단 정시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학교마다 반영 비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정시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수능 성적이 워낙 좋아서 내신에 비해서. 그럴 경우에 정시 자연계열에서 과목별로 반영 비중이 학교마다 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2024 최근 아직 실시 안 됐지만 2024 정시 자연계열 수능 반영 비중을 새로 한 번 쭉 정리를 했어. 마찬가지로 8개 대학 평균. 15개 대학까지도 집계는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최상위 대학들 8개를 정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한양대가 제일 높다는 게 아니고 서울대가 제일 높겠죠. 그쵸? 서울 연세대 고려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순서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과탐 비중이 높은 것들을 좀 왼쪽 상단에 자리를 좀 잡아놨어요. 정시로 가게 되면 국수과가 매우 중요하죠. 그쵸? 국수과가 중요해요. 영어하고 그리고 한국사도 보지만 중요도로 따지면 국수과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무슨 과목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죠. 수학입니다. 그쵸? 반영 비중도 수학이 가장 높다라는 거는 뭐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입이 아파. 너희들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국어랑 과학을 좀 보셔야 되는데 국어를 지금 100으로 했을 때 과탐 비중이 얼마인지 학교별로 정리를 해놨어. 실제로 모집료 강의는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국어는 뭐 한 25, 수학은 뭐 40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정확히 잘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국어를 100으로 보았을 때 과탐이 반영 비중이 얼마인지를 좀 보려는 거야. 알겠죠? 국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학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꾸 국어라고 해요. 국어 중요하죠. 근데 지금 한양대 봐봐. 너희들이 정시로만 한양대를 지원한다고 하자. 그러면 수학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수학과 과학이 똑같아요. 반영 비중이. 과탐이 두 개거든요. 두 개 선택했을 때. 둘 다 합쳤을 때. 그러니까 한 과목만 따지면 수학만큼은 안 되지만 두 개를 합쳤을 경우에는 수학만큼의 중요도를 가지고 국어보다는 1.7배 정도 중요한 거죠. 연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를 100으로 했을 때 수학과 과학이 각각 150 정도로 반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다 라고 한다면 과탐의 비중을 더 주고 국어보다 국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냥 수학 다음에 국어, 국어 다음에 과탐.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단순화 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미리 좀 알고 있어라. 알겠죠? 자연계열이잖아요. 과탐 중요해요. 알겠죠? 중앙대는 일단 1대 1이에요. 국어랑 과학이. 이화여대도 1대 1이고. 성균관대부터 이제 서강대, 서울대는 국어보다는 과탐이 약간 적어요. 이렇게 국어보다는 과탐 비중이 적은 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균을 내보면 국어를 100으로 했을 때 수학은 135 그리고 과탐은 110 정도이기 때문에 학습량으로 따져도 너희들이 국어를 일주일에 10시간 하면 과탐도 10시간 해야 돼. 10시간 이상 할 거야 아마. 특히 고3으로 가게 되면 국어 학습 시간이 거의 한 20시간쯤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20시간에 육박하는. 학생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역량이 광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럼 국어 10시간 하면 과탐 2개 합치면 10시간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이상을 해야지. 그치? 국어 10시간 하면 과탐 2개 합치면 15시간 이상 이 정도로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연계열로 가서 정식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알겠죠? 물론 내신에서도 사실 과탐은 되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내신 성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또 과학탐구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명심하시면서 탐구 학습을 좀 잘 열심히 좀 고의부터 해주세요. 알겠죠? 자, 과탐 선택자. 자, 이거 2023, 2024는 아직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2023 학년도예요. 실시는 2022년 11월에 실시가 된 과탐 선택 인원수, 지원자를 기준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한 학생이 2개씩 선택을 합니다. 자, 2과목은 지금 매우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따질게요. 2024부터는 더 적어질 거야. 서울대가 2를 안 해도 되는 방침을 발표를 했죠. 그렇죠? 2 안 해도 된다, 이제.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원래 2022학년도까지는 과탐 중에 2 하나를 꼭 선택을 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원 두 개를 선택해도 서울대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2024부터 여러분들까지도 이제 2과목은 훨씬 더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거의 뭐 수능 인원이 매우 적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원 4개가 중요한데요. 여기 한 학생이 2개씩 본 건데 전체 아마 이과생이 한 23만쯤 될 거야. 이제 23만 명쯤 되는데 너희들 때도 한 20만 명 초반대로 나올 겁니다. 자연계열이 이제 문과랑 비슷해지고 여러분들 때는 아마 자연계열이 좀 더 많을 거예요. 많을 텐데 지금 선택 인원수를 보시면 이거예요. 4개. 지금 생지에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건 너희들 아시죠? 그렇죠?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이 각각 한 15만 명이 넘게 응시를 지원자입니다. 응시 인원은 이거보다 약간 좀 적어요. 알겠죠? 아직 수능 성적이 발표가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지원자로 표시를 했는데 약간 적어. 거의 비슷합니다. 물리가 한 6만 8천, 화학이 7만 6천이기 때문에 물리가 인원수가 참 적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놔야 돼. 여러분들이 탐구 선택할 때 어떤 학생은 그냥 남들 많이 하는 거 할래 라고 하면 생지 쪽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나 최근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일단 원 위주로 4개를 공부를 해야 되고 잠시 후 얘기하겠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가 특정과에서 물리 또는 화학 중에 하나는 꼭 선택해야 된다라는 과 지정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대단히 합리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생지 같은 경우는 학생 쏠림 현상이 좀 강해서 그럼 이제 상위권, 하위권만 쏠리지 않을 거 아니야. 상위권도 쏠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상위권에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최상위 문제들이 변별력을 갖춘 아주 고난도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과하게 나오고 있는 게 생명이랑 또 지구과학이어서 학생들이 최상위 학생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인원수가 지금 거의 과탐 물리의 거의 두 배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배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중요하니까 최상위 문제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앵간히 어렵게 해서는 변별력을 못 가지니까 이게 최상위 학생들도 공부해도 풀기 힘든 뭔가 약간 좀 운빨에 따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퍼즐 맞추기라든가 개선만 막 어렵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학생들이 물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알고 있죠. 그렇죠? 합리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고 풀지 말라. 풀면 안 돼. 라는 문제 있지. 변별력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극상위 문제들을 물리에서는 내고 있지 않아요. 공부해도 못 푸는 그런 문제는 물리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한 만큼 다 맞출 수 있다. 그게 최근에 물리학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물리학 쪽으로 조금 인원이 좀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인원수가 적으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1등급 인원수가 적어서? 너무 1차원적이지 않나요? 1등급 인원수가 적어? 야, 학생이 많으면요. 상위권 학생 수도 많은 거야. 하위권만 많다고 너희들이 핑크빛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위권도 많고 중위권도 많고 상위권도, 극상위권도 다 퍼센티지에 비례해서 많아져요. 그냥 1등급 4%를 끊었을 때 인원수가 생명이, 지구과학이 더 많으니까 무조건 유리해.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내 위쪽에도 많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지만 인원수가 너무 적게 되면 이렇게 투과목처럼 이제 올해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죠. 잘하는 애들이 이번에 많이 응시를 한다던가 물리를 많이 선택한다던가 또 어떤 애는 또 운 좋게 못하는 애들이 좀 많이 선택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인원수가 적으면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겠지. 불확정성이 있겠지, 그치? 그런 것들을 100분위의 불확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100분위의 불확정성이 엄청나게 큰 인원수냐? 과연 6만 8천명이? 단순하게도 너무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6만 8천이 과연 그렇게 막 쏠림 현상이 커가지고 어떤 애는 되게 불리하고 어떤 애는 유리하고 이런 불확정성이 큰 인원수는 아니다. 라는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6만 8천, 6만명이 일단 넘어가면 6만뿐 아니야. 뭐 4만 정도만 넘어가도 그런 불확정성 때문에 막 유불리가 생기는 그런 인원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 가지고 저는 과탐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생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은 게 그런 불확정성은 적겠지. 맞아요. 생지 선생님들이 생지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조금이라도 불확정성이 좀 덜하다. 뭐 그거는 나도 동의합니다. 인원수가 많을수록 그런 건 있겠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내가 잘하는 물리를 포기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요. 내가 물리를 잘하고 물리에 센스가 있으면 물리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인원수가 적으니까 안 한대. 이건 너희들한테는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무조건 물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리라는 과목이 저의 어떤 성향에 맞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이라고 한다면 선택하면 되는 건데 공부하고 싶고 성향도 맞는데 그냥 인원수 적으니까 안 할래.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알겠죠? 그건 좀 접고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서울대도 과탐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물리천문학부라던가 또는 공과대학의 기계공학, 전기정보 그리고 항공우주공학, 농업생명대학의 많은 학과들 그리고 사범대학,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서울대의 의과대학에서 물리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알겠죠? 2는 꼭 필수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1, 1이 된다라는 거. 알겠지? 얘들은 물리화학을 안 하게 되면 둘 중 하나라도 안 하게 되면 즉 생지를 선택하면 얘들은 서울대에 지원할 수가 없어. 이 과에. 알겠죠? 모든 과가 아닙니다. 알겠죠? 한 절반 정도 과예요. 알겠지? 절반 정도의 과에서 물리화학 생지만 하게 되면 지원을 못해. 너네가 서울대 기계공학으로 가고 싶어. 나 근데 생지로야. 못 간다고. 지원이 안 돼. 이런 건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학교가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지정하는 학교는 서울대밖에 없어. 너희도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서울대만 현재 이렇게 물리화학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과가 나왔다. 왜? 물리화학이 대학 가면 중요한데 애들이 너무 좀 안 하고 있으니까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그냥 1차원적인 생각을 하면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부터 이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알아주도록 하시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도 과탑 논술 전용 실시과목인데요. 지구과학이 원래 이것보다 좀 많았는데 지구과학을 시험 볼 수 있는 거의 논술로 시험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학교가 연세대 아니었나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사실 대학 가서 지구과학을 써먹을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물론 있겠죠. 이런 천문우주과학이나 대기과학과 이런 데 있죠. 연세대 대기과학과 지구 시스템과학과 이런 데는 지구과학이 필요하니까 지구과학을 논술 봐도 돼. 근데 대부분의 학과에서 지구과학 보면 지원이 안 돼요. 논술 전용에서. 과탑 네 개 중에서 실시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거야. 알겠죠? 이건 논술이야. 수능이 아니고 지금. 논술 전용. 논술 전용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연세대 논술 전용은 특히 학생들이 지원 많이 하기로 소문났잖아요. 물리나 화학 쪽을 하게 되면 어떤 과든 지원할 수 있지만 지구과학이나 생명 생명도 그래도 꽤 많아요. 근데 지구과학은 되게 많이 줄고 있다가 진짜 진짜 몇 개 안 남았네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알아는 둬야 된다는 얘기야. 연세 논술 전용으로 어딘가를 가고 싶어. 기계공학교를 가고 싶어. 나는 근데 생지를 수능을 봐. 수능을 생지를 보잖아요. 그 수능 보는 걸로 논술을 보는 게 당연히 유리할 거 아니야. 근데 생지를 실시하지 않아요. 기계공학은. 논술 전용에서는.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학과 특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았죠? 물론 이런 극상위 대학들 빼고 대부분의 대학은 탐구 어떤 걸 선택하든 유불리가 없어. 지원을 못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상위권으로 가서 특정 전용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알면서 과탐 선택을 해달라는 얘기야. 나중에. 알겠죠? 네. 과탐 선택의 기준 당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다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 근데 미리 알아두란 말이야. 알겠죠? 나중에 결정하고 나면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학과 특성에 따라서 전략적 선택도 중요한 학교와 학과들이 있다. 알겠죠? 네. 모두 다 그런 거 아니야. 알았죠? 각 과목의 특성을 생각해서 자신의 성향과 부합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생지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생지 해라고 하더라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 자신의 성향과 맞는 게 더 중요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싫은데 억지로 잡고 있어. 뭐 학생 수 많다고 해서 그게 유리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신이든 수능이든 이 과학탐구 만점자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 너희들 과탐 지금 중요도가 높다는 건 다 알지. 근데 너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 1등급 안 나오는데 자기는 맨날 3, 4등급이래. 일주일에 얼마나 공부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물리 3시간이요. 그렇게 해서 1등급 못 받습니다. 만점은 그냥 1등급, 2등급도 받기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저에 과탐은 뭐 과탐 한 과목은 뭐 국어의 반의 반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만점자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고3으로 갔을 때 1등급을 유지하는 친구들이 주당 과탐 한 과목이지. 한 과목 학습 시간이 10시간을 넘어가. 고2 때도 사실 그 정도 해 주셔야 돼요. 응? 너희 내신 만점을 받고 싶잖아? 그럼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야. 주 5일로 잡았을 때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과탐 한 과목에는 투자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만점 1등급 받겠다? 아 그거는 좀 말도 안 돼. 자 여기 이걸 좀 주당 자습시간 50시간 이상 확보하라고 했는데 사실 고2 때는 주당 자습시간 50시간 이상 확보하기는 좀 힘든데 내가 팩트를 얘기해 줄게. 고3에 얼마 전에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단 말이야. 고3 학생들이 최상위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에 총 자습시간이 얼마가 확보되냐. 그러니까 50시간 이상 확보가 되더라고요. 52시간 정도 나왔어요. 중상위 애들이 한 47시간? 최상위 이러면 또 중상위 사이에도 시간 차이가 좀 있는데 주당 자습시간이 50시간 이상 확보를 고2부터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물론 고3으로 50시간 이상이지만 고2 때부터 그 정도 확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확보할 수 있어. 그냥 안 하는 거지. 자 이건 참고를 일단 얘기해 준 거예요. 알겠죠? 50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는지 잘 봐. 5일 말고 7일로 봤을 때,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일 2시간 이상의 과탐 학습은 하셔야 돼요. 물론 특수한 기간이 있죠. 그렇죠? 내신 때 무슨 직전 대비할 때. 그때 막 내가 말도 안 되게 과탐만 막 할 수는 없잖아. 직전 대비하는데. 그렇지? 매일 5시간씩 중간고사가 일주일 남았는데 계속 과탐을 2시간씩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주 5일로 잡았을 때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과탐 한 과목의 선택을, 학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점 받을 수 있어. 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내신과 수능에서 만점을 봤습니까? 이건 고2 때도 고3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예. 그리고 고2, 수능 기출 문제를 1회독을 고2 때 완료를 해두는 게 좋아. 그래서 수능을 보는 과목들은 수능 기출을 고2 때 한 번 쭉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고3 때 한 번 더 풀면서 이제 문제풀이로, 예상 문제풀이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주저리 주저리 여러 개 말 안 할게. 학습 시간을 좀 늘려달라. 라는 것과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고2 때 한 번은 과탐 전체를 한 번 좀 풀 수 있게 공부를 좀 해줘라. 고2는 수능의 기틀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알겠죠?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고2 강민웅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단계로 표시를 좀 해놨는데 잘 봐야 돼. 완자 개념이 새롭게 이제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완자 개념 학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면 압축, 벼락치기 강좌로 문제풀이하고 그리고 개념을 압축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4월 중하순 정도의 중간고사를 보게 되잖아. 그치? 3월 달에 딱 시작을 해서 약간 좀 어수선한 다음에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이제 좀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완자 개념 공부한 것들을 좀 반복하면서 복습을 하시면서 복습을 하면서 압축, 벼락치기 강좌를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개념들을 압축해서 다시 한 번 쭉 리뷰를 한 번 해주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직전 대비로 쭉 풀 수 있게 여기에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알겠죠? 여기에도 수능 기출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어. 내신형 문제들도 들어있지만 이것도 새로 개강이 될 거예요. 학기 시작되면 3월 달에. 알겠죠? 요거는 이제 12월 하순 정도에 12월 중하순 정도에 개강을 합니다. 알겠죠? 네. 12월에 개강이 될 거고 요 녀석은 직전 대비이기 때문에 3월 달에 개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자 개념 복습을 좀 하시면서 압축, 벼락치기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 기출 300이라고 수능 강의가 있어요. 저의 제. 수능 강의. 이것도 수능 강의. 이것도 수능 강의거든. 근데 이 기출 300의 특징을 알고 내신 공부할 때 꼭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매년 개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2 때는 기출을 한 번 쭉 다 한 번 보는 게 좋은데 여기 압축, 벼락치기나 완자 개념에는 중, 상급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 기출 문제들로 따지면. 내신도 기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고난도 기출 문제가 한 350 문항 정도 들어있어. 기출 300이라고 되어 있지만 350에서 400 사이로 나오거든요. 문항수가. 요 녀석이 고난도인데 상위권 학생들은 얘까지 풀어줘. 알겠죠? 내신 준비를 할 때 기출 300까지 한 번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준비도 되고 수능 준비도 되고 그리고 내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실력 향상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트나우 특강이라고 해서 이게 킬러 특강인데요. 킬러 특강이야. 킬러 강좌인데 이것까지 하면 최상위 애들은 가장 좋아. 최고 난이도야. 알겠죠? 이거는 최상위 문제들로 되어 있고요. 30%의 고난도 기출과 70%의 연구실에서 제작한 자작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킬러 문제들. 킬러 문제들에 대한 그 유형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유형 분석. 유형을 분석하고 걔들에 대해서 일관적인 풀이. 일관적인 풀이를 연습하는 거야. 연습하는 그런 교재인데요. 고2 때도 여러분들이 극상위 학생들 있잖아요. 최상위 학생들은 이것까지 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 번 1회독하고 이제 고3 올라가면 이제 새로 개정이 되거든. 그리고 특강, 특강 한 번 더 보면 여러분들이 내신뿐 아니라 수능에서도 반드시 다 만점 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얘가 최고 난이도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조금 특이한데 범위는 1단원 전체. 1단원은 뭐가 있어? 뉴턴역학이 있지. 뉴턴역학이 있고 특수상대성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특수상대성이론. 특상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연력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력학. 얘들이 준킬러, 킬러 주제거든요. 1단원은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2단원으로 가게 되면 전기와 자기가 있는데 이 전기력 관련된 문제하고 합성 자기장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킬러 주제거든요. 수능으로 가게 되면 여기까지 유형 분석을 하는 책이에요.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고2 때라고 한다면 고2 때 1학기 중간에서 기말까지 1학기 전체라고 생각하십니다. 1학기. 1년 내내 공부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학교에 따라서는 한 학기에 다 끝내는 특수한 학교도 있는데 1년 동안 쭉 공부한다면 1학기 동안에 아마 요기 정도 요기 아마 조금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기 정도. 그래서 1학기 때는 특란드 특강을 최상위 학생들은 잘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2 강좌를 볼 때는 고2 특화된 강좌도 있지만 이제 수능 강좌들도 같이 활용을 해서 공부한다면 아주 높은 효율을 보인다. 알겠죠? 그래서 요 단계를 일반적으로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공부를 좀 해주시고 강의 교재에 새롭게 리뉴얼이 되어 있는 완자책 표지예요. 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이 완자는 지금 대단히 판매율이 높은 책이죠. 그렇죠? 높은 책이고 인간 강사분들도 이걸 고2 개념 강좌로 선택을 해서 상당히 많이 수업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네 수업은 다른 선생님과의 어떤 차별화가 있냐? 자, 저는 이 작년부터 이 완자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완자책은 쓰되 전체 문제풀이도 하지 않고 책이랑 관계없이 책에 있는 개념 정리된 거랑 관계없이 자신의 그냥 수능 개념책 순서대로 그냥 막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완자책에 맞춰서 책 수업을 진행을 해줘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도 저도 수능 개념이 있잖아요. 수능 개념이 있는데 그 책 순서랑 이 책 순서가 약간 달라요. 서술하는 방식도 다르고 근데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이랑은 약간의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 뼈대는 똑같은 교과세로 준비하는 건데 고2 같은 경우는 8종 물리학원 교과서를 다 공부해야 돼요. 물론 공통 부분이 있고 약간씩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 특이한 부분들까지 다 설명을 해야 돼. 그것까지 내신 시험에 나오거든요. 수능은 공통된 부분만 나와요. 알겠죠? 그게 좀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냥 수능만 딱 가지고 수능 개념만 가지고 그러면 만점 받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 학교별로. 그러기 때문에 전체 8종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루는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완자의 필수 개념 정리를 모두 설명합니다. 그리고 혹시 학생들의 피드백까지 받아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것도 선생님이 설명했다. 근데 선생님 강의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딘가 발견 못 했을 경우에는 알려주고요. 내가 진짜 수업 안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보충 강자로 이전 완자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충 개념이라고 해서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충 개념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별로 놓치는 개념이 없기에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개념 수업을 진행할 거고 문제풀이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완자는 대단히 체계적으로 책이 잡혀있어. 개념 확인 문제라는 것이 있고 비법 특강 그리고 대표 자료 분석 수능 기출들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내신 만점 문제 내신에서 숙제되는 문제들 순수 내신형 문제들도 있어.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 내신 만점 문제 그리고 중단원 마무리 문제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 대표 유형으로. 근데 수능 기출 문제가 약간 부족한 게 일반적인 내신서들의 단점이죠. 어떤 학교들은 수능 문제 위주로 나가잖아. 그래서 제가 완자 끝난 다음에 기출하고 그리고 기출 300이나 또는 압축 벼락치기 강좌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압축 벼락치기 강좌는 기출 문제들도 상당히 대거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문풀하기에 직전 대비하기에 대단히 좋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자작한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완자로 개념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고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압축 개념도 듣고 그리고 문제풀이도 쭉 많이 하면서 대비를 하고 상위권 학생들은 기출 300이라는 고난도 기출과 그리고 특강 특강 같은 진짜 최고 난이도 유형 분석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도 다 풀어요. 비법 특강도 다 설명합니다. 누락 없이 설명해요. 개념 확인 문제 위에 괄호 놓기만 안 해요. 괄호 놓기. 용어 정리하는 거 있죠? 용어 정리는 안 풀 거야. 그건 너희들이 넣으면 되니까 알겠죠?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들 용어 정리 빼놓고는 비법 특강, 대표자료 분석, 내신 반점 문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도 모두 풀어드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까지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모두 수업을 통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강사분들 보다도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완자 개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시기별 학습법을 좀 얘기하기 전에 물리학원의 교과 순서를 잠깐 얘기할게요. 세 개 단어 되어 있어요. 다른 과목은 막 5개 단원도 막 이런 있는데 얘는 세 개 단원만 있어요. 일단은 역학과 에너지, 뉴턴 역학과 특수산회성이론, 연력학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뉴턴 역학 분량이 상당합니다. 알겠지? 순으로 하게 되면 10문제 중에 6문제가 뉴턴 역학이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커요. 4분의 1 이상의 분량을 갖고 있는 게 뉴턴 역학이야. 알겠죠? 일반적으로 중간고사가 뉴턴 역학 다 들어가거나 좀 못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 학교에 따라서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뉴턴 역학만 1학기 중간고사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방학 동안에는 전체를 다 공부하는 게 가장 좋지만 대부분 그렇게 못하더라고, 예비, 고2 학생들이. 뉴턴 역학, 특수산, 연력학 1단원까지 완자 공부를 해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아. 알겠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만큼 시간 투자를 못하더라고. 겨울방학이 뭐 막 3개월, 4개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학기에 진행하는 연력학 정도까지 완자 개념을 공부하기를 추천을 드린다. 잠시 후 얘기할게요. 그리고 2단원은 물질과 연자기장이라고 해서 전기와 자기. 여기까지가 수능에서는 킬러 주제가 나오는 파트예요. 이 앞부분. 알겠죠? 2단원은 전기, 자기, 반도체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3단원은 파동 파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동에 대한 성질과 빛과 물질의 이중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 3단원 구성이 되어 있어. 알겠지? 일반적으로 1학기가 전기장 정도까지 중간기말, 나머지가 2학기 때 중간기말로 진행이 됩니다. 자, 시기별 학습법 안내. 이것 좀 잘 봐나? 1월과 2월. 일반적으로 12월부터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잖아. 그때부터 이제 너희들이 예비고의로 이제 고3, 고2, 고2, 선행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하는데 1월달과 2월달, 12월 말부터 이때 뉴턴 역학과 특수상태성, 연력학, 완자 개념을 수강을 하면서 문제풀이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어. 개념과 문제는 두 개가 아니에요. 개념 공부한 다음에 그걸 다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푸는 문제들은 그 문제풀이까지가 개념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 문제를 푸는 게 진짜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문제풀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을 다지기 위해서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완자체계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것도 봐야 돼요. 특히 개념을 진행할 때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들은 다 같이 보는 거야. 알겠죠?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어떻게 푸는지 그 행동양식을 잘 너희들이 따라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개념만 딱 보고 그냥 아 그래 개념 끝났으니까 문풀은 내가 혼자 이거는 되게 중등, 중딩적 마인드야. 그래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못 풀어요. 수능과 물리학원, 내신과 수능의 물리학원이라는 과목은 방식을 잘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잘 푸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개념 수업만 딱 듣고 문제풀이는 안녕. 나 혼자 문제 풀고 그냥 안 되는 거 확인하고 이러면 만점 받기가 힘들어. 1등급도 안 나와. 알겠죠? 개념 진행할 때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는 같이 항상 수강한다.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리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문제 풀고 일주일에 3시간만 하면 다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정리를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1일 2시간 정도 공부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튼 방학 동안에는 1단원 전체, 연력학까지 완자 개념 수강하는 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 더 시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보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일반적으로 1단원 전체만 해줘도 겨울방학 때 성공한 겁니다. 알겠죠? 대신 꼼꼼하고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3월이 되면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 고2 학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 물론 이제 방학 동안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이 완자를 3월 달에 이제 수강을 빨리빨리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안 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꼭. 시기대로 꼭 다 공부하는 친구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3월 달이 되면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그때 제가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압축 벼락치기 강좌를 열어요. 알겠죠? 그랬을 때 방학 동안에 공부한 친구들은 완자를 복습해. 알겠죠? 그리고 압축 개념이 열릴 거예요. 압축 벼락치기라고 해서 앞에 압축된 개념도 있고 문제풀이도 같이 있는 자작 문제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강의를 보면서 2회독은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완자 개념은 너무 상세하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그래서 압축 강의를 좀 들으면서 벼락치기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 중간고사를 대비하시면 돼. 일반적으로 이제 3월 달에 그 압축 강의를 좀 들어놓고 2회독하면서 4월이 되면 이제 진짜 직전 대비로 가잖아요. 그때 압축 벼락치기 강의를 수강하면서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은 기출 300이라던가 또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튼어트 강까지 수강을 하면서 공부하면 가장 최고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알겠죠? 중상위권 학생들도 저는 기출 300까지는 수강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기본 문항들은 압축 벼락치기에 기출 문제들이 들어 있고 그리고 기출 300에는 상위권 상위, 중상위 문제들이 좀 들어 있어요. 알겠죠? 고난도 문제들이 기출 300에 많이 들어 있단 말이야.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내신에서는 만점을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5월달이 되면 이제 5월 초면 중간고사가 끝나잖아요. 잠깐 쉬겠죠. 그렇죠? 안 쉬고 공부하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때마저도 뭐 끝나는 주에도 막 주당 10시간 이상씩 과탐 공부에 이러기는 좀 힘든데 잠시 좀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휴식이 끝난 다음에 5월달에 기말고사 범위의 완자 개념들을 수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기말고사, 완자 개념들 이 뒷부분, 연력학 뒷부분 또는 뭐 특상이나 연력학 부분들이 기말고사에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기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완자 개념을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걸 좀 들어놓고 6월달이 되면 이제 또 압축벼락치기가 또 기말고사용이 열리기 때문에 압축벼락치 강의를 수강해서 압축 개념과 문제의 벼락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신 직전 대비하셔서 또 다 맞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면 2학기 부분에 대한 완자 개념을 수강해 주시면 돼요. 1학기 겨울방학 때 한번 했으면 이제 7, 8월달에 한번 더 하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 그렇게 못한 친구들은 일단 지금은 내신이 매우 중요한 시기니까 7월과 8월달에 못했던 완자 뒷부분을 쭉 선행으로 2학기 선행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완자 개념 수강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알겠죠? 2학기 중간고사 때는 또 압축벼락치기 이용해서 압축 개념으로 반복하면서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고 알겠죠?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내신 만점뿐 아니라 수능에 대한 기반을 잡기도 상당히 좋아요. 이 정도면 진짜 성공한 거예요. 고기 때. 진짜 많이 한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고3 올라가면서 수능 개념 공부하면서 수능을 준비하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할게 저는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완벽한 완자 개념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래서 교재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내신 만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고 또한 이게 오직 내신을 위한 강좌가 아니라 내신 만점을 향해 가면서 수능에 대한 기초를 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 그래서 고2 때 이 커리를 따라오면서 공부를 한다면 고2 내신 만점과 함께 그리고 수능 학습을 한 번 완료하는 한 번 하고 고3 때 다시 한 번 하는 게 당연히 만점에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능 학습을 1회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강의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틴은 이 정도에 마치고요. 본 강좌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텐데 미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번쯤 예습보다는 사실 복습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아. 그래서 오틴은 이 정도로 마치고 1강 할 때 이제 또 어떻게 공부를 해달라 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의 뭐 리뷰라는 것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또 공부하는 것들은 1강에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좌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